이 δεν 대체 여기는 자 병원분 여실게요 우리 할머니 근데 왜 계속 안이다 관자 이제 come close and I Say 당신은 you Say 대답 전혀 없이 처음 썰던 거를 썼을 때 타이거 했을때 작품과 같이 협업을 했을때 학교에서 일임을 올렸을때 그 전후로 했던 많은 고민들 함께 나왔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을 해나가고 어떻게 노려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고칠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되게 즐겁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대신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 채울 수 있는 부분 또 글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목소리 음악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 혹은 음악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도전이 되고 숙제들을 잘 얹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불안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하시죠 뭐라고 해요? 구백과 병원에 어서 오세요 여기 구백과 병원에 eto 구경원에 구경원에 än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